김성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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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잘해요 네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제가 너무 피를 받아서 앞머리를 까먹고 딴 애 갔다 왔어요. 진짜 솔직히 몰랐거든요. 저는 그게 김성갑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가 해서 살짝 공연할 때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뒤에 글씨가 써있는 거예요, 저희 아빠 이름이. 되게 감격 먹었어요. 감격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즐거웠어요. 아 랩 진짜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매우기야. 아 나 이거 음악방송보다 떨리네. 아 너무 넘기우지 말고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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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문제 올라가겠습니다. 완전 폭, 폭동을 일으키죠. 예예예. 하루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어요 딱 하루만 정말 연예인 김현중에서 식당 아줌마가 대란말이를 주셨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배가 부른데 또 먹어야 되는 거야 항상 생각해 내가 하루만 내가 아니었더라면 고맙긴 한데 하루만 좀 덜 고마워하고 싶어 그리고 딱 그 랩을 하고 다시 고맙게 살고 싶은 거야 지금 본인이 진짜 느끼는 마음이잖아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 와 긴장 안 하면 데미지 느낌이 있는데 이거 영광관에서 인출을 보면서 끼야까까 라는 그냥 있는데 그거를 좀 끼야까까 그냥 저를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끼야까까 오케이 렛츠 가 오케이 렛츠 가 오케이 렛츠 가 오케이 렛츠 가 김현중은 없다 김현중은 없다 김 김현중은 없다 김 김현중은 없다 김 김현중은 왔다 야야야야야 사기 해 주세요 야야야야야 사진 찍어주세요 야야야야야 여길 좀 봐주세요 야야야야야 진짜 재생이야 365일 같은 사람 광고 덕분에 내 현황 웬만하면 광고 솔직하게 해볼게 던지면 받아 감동 또 내가 끝나면 바로 날게 맞서 눈 뜨면 자동으로 이미지 챙기는 할만한 게임이지 동전 있는 게임이지 긴장 안 하면 게임이지 바퀴 돼서 나무 귀에 맴맴거리는 맵이지 오늘은 기대를 알아버릴게 진동루의 시기 빼불러도 말 못해 빈대 서비스는 그만둬도 돼요 앉혀도 나갈 때 용수증에 사인을 해요 야 도로보다는 금동을 좋아하는 꽃보다 닿아요 그래서 가꾸고 싶고 집돈은 다 솔직히 다 끊고 말하고 싶어